저 우에서 고양이가 이 층계로 막 굴러떨어지더라고. 어? 여보세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고양이가 또 죽었어요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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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통로는 가서 말해. 사람의 소행이라면 보통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려 나가게 되고 애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뜯겨져 나간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앵수의 서행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정도는 지금 경계 안 나오는데... 오 괜찮아 이렇게... 자 고양이끼리 싸우면 입이 조그마하니까 요만큼만 물렸을 텐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노덜노덜거려서 동원에 데려갔더니 이거는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아우 너무 참혹해서 지금 어려워가지고 여기 와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타고 내려오죠. 여기 세 마리까지 왔어요.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같으면 작게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한 마리는 길에서 보는 유기견이 아니라 거의 사냥개예요. 처음에는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얘들이 보면 그냥 주차장마다 눈이 북극받고 다녔다고 이러고 그냥 막 방 Seb기를 대결해 놓고 ifa 에헤어. 에헤어 한 얼마나 많은 사랑은 그럼줄 고양이 잡자 하니까 고양이 없잖아요. 그 사람으로 친다고 이제. 눈가에 막 탈기가 정말 장난 아니고. estaAKE! ви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